구티베이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보금방송인 구티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다시 축계로 돌아오는 큰 가교 역할을 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티비가 날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보금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그런 보금방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 언제나 위기가 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건 언제나 사람들에게 위기가 옵니다. 그 종류는 정말 다양하죠. 아시는 대로 건강 안타깝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 또 부부관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생업인 사업 자연재해 지금같이 생각지도 않는 이 코로나19 여기서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 얼마나 당황하는지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라든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반응은 대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찬 중심으로 한다면 그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통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왜 만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 또 성기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어려움이 닥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 반응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절망과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전하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달고 축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주님께 의지한다면 하늘에 놀라운 은혜와 도움의 역사가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욕하고 목이 굳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화 한계를 깨달고 축계로 돌아오는 경우 이거 최고죠. 이거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21세기 광문명이 이 전염병 하나 못 맞고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신다면 애급의 재앙을 없애고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한 번에 은혜를 주실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의 저서 8장 28절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 절망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많은 절망하는 사람들, 낙심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간다면 새로 미래가 희망차게 되고 그리고 주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고 그리고 절망했던 부덩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큰 전략은 불신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회방하고 좌절하게 하고 망가지도록 하고 희망이 없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방해물을 제거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해하는 사람들의 소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사단아 방해하지 마라. 환경아 방해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놀라운 길로 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간격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일을 행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기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다시 시작하는 계획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합시다. 그것이 오늘 10편 66편 9절에서 1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명 될 것Alright